특수반 학생들은 빈손으로 들지 않습니다. 특수반 선생님 꼭 봐주세요. 특수반에 동료 멘토링을 달아주세요. 나가서 봉사활동 할게 보이네요. 교실 안에서 네 친구가 특수반 학생들을 도와주는 데에서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봉사활동 15시간을 주고 그리고 얘는 그냥 다 한자 쓰는데 그냥 다 한자에 꽂혀있어. 그래서 그런 애가 빈손으로 들어오지 않고 자기의 할 걸 가지고 들어와서 그러니까 얘네들이 제일 열심히 해요. 일반 학생들은 더 열심히 해요. 그리고 나니까 애들이 얼굴이 다 나아지는데 왜? 인정받고 교실에 들어가면 선생님을 봐라. 어휴, 열심히 하는 것 같네. 이렇게 했다는 거죠. 특수반 학생들이 자세하네요. 1 10 12 14 15 15 16 21 erst